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떡해 만두가 먹고 싶어 어떡해 어떡해 어제 제가 여러분 만두를 먹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? 아니죠? 만두를 먹었어요 만두송을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 말야 내년 1월 5일에 2019년 1월 5일에 사랑했던 그녀가 커피소년과 결혼을 한답니다 제일의 빛의 정혜선 양에게 바칩니다 요즘 너 말야 어떻게 나를 두꺽할 수가 있어요 너무하세요 제가 그때 왕관클럽에서 좋아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고백이었는데 커피소년이랑 결혼하신다면서요 참 웃음이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날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주면 눈물을 날려고 해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불러 새롭게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불러 식식하게 행복하게 언젠간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My J.R.B. 행복하세요 Nice I'm a Breakfast